저쪽에서 왔어요 어디지? 저거 못먹었어 차 타시라고요 차 타시라고요 차 타시라고요 일단 가 왼쪽으로 살짝만 왼쪽으로 살짝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. 들어가세요. 그냥 뒤에 싸우고 있으니까 네 들어가요 근데 어차피 시가전이니까 카톡을 딱 옆집으로 들어갈게요 마이크 깨지는게 그 마이크 볼륨 높아서 그래요 아 힘들었다 힘들어 투구도 없다 하아 다 다른거 오 깜짝이야 내가 쏘는거에요 제가 쏘는거에요 저희 아래층에 왔어요 저격증 부품 있으신 분? 저 칩패드 칩패드랑 보장기 사베 하나 일단 올라가서 먹을게 올라가서 뚜껑이 에어 없어서 앞집이라도 한번 갔다 와야될거 같은데 밖에 걸어요 저에요 위에 이 집에 뚜껑 없었죠 뚜껑 아예 없는데 올라가야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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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니면 지금 가야되요 지금 가시죠 빨간집으로요? 아이쿠 저 있어요 내려왔어요 써도 뚜껑~~ 아아 꿈빵 없어요 제가 하나 먹었어요 어 고급이다 다 먹으면 안돼 집도 있네 대충 털었을거에요 왼쪽에 뛰어요 롤스 이스트 롤스 웨스트 저 언덕 쪽 놓을게요 아뇨 아뇨 바로 바로 옆에 바로 옆에 뛰었어요 바로 옆에여서요? 네 옆 건물 아뇨 바로 옆에 있었다니가 저기 웨스트 웨스트 누굽 있어요? 네 음 건물인가 봐 건물 담벼락이다 담벼락 웨스트 쪽 담벼락 이쪽 쏜다 이쪽 쏜다 뒤에도 있어 뒤에도 있어 확인 한 명 기절 차 이스라엘 욕 재력이 없어 야 야 이거 누AgUL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으면 마요 흐흐흐흐흐흫 민드니까 여기 2층 같은데요? 아니 여기 위에 있네 밑에 있어요 그냥 밑에 밑에 움직이죠 움직이죠 어차피 이게 안전구역이니까 너무 잘 보이는데? 바로 앞에 있다 쓰레기통 쓰레기통 파밍한다 수류탄 던지시 수류탄 던지시지 파밍하고 있는 거에 저 수류탄 까서 시간 최대한 버틴 다음에 시간 최대한 어디 감히 파밍하고 있을까 수류탄 던지시 어 안 돼 이제 계속 봤다 모르겠다 우리 뒤쪽 봐야 돼요 수류탄 던져요 수류탄 던지라고 2탄 가야돼 오오 맞을뻔했어 룰라니 반대쪽 집이라고 해야되나? 뒤쪽 뒤 뒤 뒤 뒤 휘리 위치 한번 조심해 휘리 위치 한번 조심해 오씨 오씨 어? 피해 아 왜 저쪽으로 하냐 제한돼요 우리 나가야 돼 이쪽으로 어 저 앞에 뛰는 일 맞는데 어 짱 무서워 5명 아 망했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 파란집 밖 2명 수류탄 파란집 담뼈락에 있어 없어 없어 피 없어 파란집 앞에 파란집 담뼈락 양쪽 다 있네 아 일곱매 그냥 버텨야 될 것 같은데 뒤쪽이 없을 테니까 왼쪽 저 집하고 오른쪽 파란 건물 뒤하고 거기 둘이 있어요 오른쪽 조심하세요 아 건물이 어디야 그거 그거 버스 앞에 버스 뒤 그 버스 뒤에 파란 건물이에요 4명 그니까 지금 위드님 희선으로 부채꼴로 양옆에 한 팀씩 있는 거야 둘둘이 상대가 내려왔네 어 내려왔네 전진 전진 오른쪽 둘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그 파란 건물 담장에 있어 회복하면 안 돼요 가야 거기 거기 아하 네 자기장 아이고 앞에 꺼 회복을 빨리 했었어야 됐어 아깝이 아 진짜 아깝다 아 저 민드님 뒤로 나갔는지 몰라가지고 미안해요 내가 말 안하고 그냥 나가가지고 그래 진짜 아깝다 교분이서 그 담벼락에 있는 앞에 있는 애들은 다 잡았잖아 네 걔는 잡고 네 잘 잡았지 진짜 안타깝다 킬 레이팅 6만등으로 나갈 것 같아요 안돼요 레이팅 신경 못써요 하나요 초기화 될까 또 초기화요 방식하면은 아마 초기화 한번 가볼까 레이팅 레이팅 랭커듬이랑 신경쓰는거지 하 예상은 아마 시즌체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하겠죠 살아남으려면 오버워치도 그렇게 해서 시즌체로 했는데 스트레스만 받네 시즌체로 전 안지 안해요 전 안지 안해요 저도 안해요 오버워치도 오버워치도 시즌 때 그거 그래서 배치도 안 돌겠는데 저 오버워치도 안해 안사는데 언제였지? 4..4 4시즌 때였나? 이번에 5시즌 때죠 사는게 저 3번짼까요? 6번짼 걸려? 4..4..4시즌 때하고 끝났으면 스트레스맞아서 랭커드 금 딱 꽂고선 금을 줬어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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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은 어디로 가시나요? 네 가시죠 네 가보자 3 1 4 4 4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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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5 6 5 6 6 6 6 6 6 7 7 7 8 8 10 7 9 10 9 11 10 11